워크샵의 꽃은 뭐다? 레크레인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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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한다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이 팀의 이것을 내가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신있게 앞으로 나와서 본인의 끼를 사업들께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크레인샵은 개인적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상품이 뭐죠? 이번에도 G백화점 상품권 리액션 크게! 음악 주세요! 음악 듣다가 본인이다 싶으면 나오면 됩니다 자! LCT에서 내가 가장 잘생겼다 나오세요 재원아 가자 재원아 가자 재원아 가자 건무자님! 건무자님 진짜 자신 있었어 가자 재원아! 와! 샤오진주님 나왔습니다 나눠야지 대륙대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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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NCT에서 내가 가장 잘생겼다 세 분 나왔는데 우리 한번 자!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다 왜 저래? 사실 아니에요 자신감 없는 모습 지금 나왔고요 본인이 가장 SDS로 잘생겼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팀 판매도 안 나와서 우리 판매도 안 나와서 계속 나왔어요 잠깐만요 누가 봐서 이동혁 본부장 등돌밀러서 한 거 아닌가요? 혹시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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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으면 제대로 해야지 난 여기서 이제 뭐 하는 줄 알았어 갑시다 고! 고! 일단 나와 바로 두 번째 음악 주세요 가자 여러분 일어나시죠 엑시티에서 내가 가장 귀여운 곡까지 가달랬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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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세, 너무 세. 슈타로 자신감 가져, 좋아, 좋아. 다르면 귀여워, 다르면 귀여워. 혜찬아 너가 귀엽다. 혜찬아 솔직히 너가 이겼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얼마나 귀여운지. QV에서 제일 웃기다는 우리 문태인 대리님께서 나오셨어요. 여기 웃긴 사람 아니에요? 네, 웃긴 사람. 4타 공인이죠. 한 분씩 우리 본인이 가장 귀엽다, 귀여움을 우리 4분 앞에서 뽐내주시고 호흡으로 1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선을 위허가님. 맞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빙의했어, 빙의했어. 왜 긴장하고 난리야. 첫 번째로 우리 문태인 대리님 갑니다. 렛츠고. 긴장하게 킹받아. 아 뭐 멘트를 해야 되나요? 아 멘트, 아무튼. 잘 묶였어. 본인의 키를. 진짜 저건 절대 못 이겨. 음악 가나요? 에이, 에이, 디옹, 디옹.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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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lear 우리는 좀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우리 피곤했어요 우리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거수로 하자 거수로 우리 테일 사우를 제일 잘 했어 거수 이건 객관 속으로 잃어버렸네 내 생각에 안 봐도 돼 TAKE OUT TO ME! 오늘 잘 안된다. 솔직히 너무 잘 안된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다 내려놨는데. 개인적으로 원픽은 저는 이동현, 우리 원장님이었습니다. 또 있어, 또 남아있어요. 자, 세 번째! 음악! 주세요! 자, 다음에 자신있게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내가 가장 흔히 낮춰야 해! 아, 자리! 도리어! 오, 자리! 웯! 핸드리g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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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리glisaни! 핸드해 봐! 혜드해 봐! 혜드 Pitt! 혜드야, 이거! sido이야!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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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앞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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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 명 한 명 우리 보물이 아닌 사람이 없어. 와! 아직 안 끝났어. 한 명씩 보면 안 되나? 죄송한데 혹시 3대 나오셨어요? 핸들이 잘, 잘했어. 그러면 아, 저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 움직여야 돼요. 한 명씩 보면 안 돼요? 오, 좋아요. 아, 좋아요. 우리 동현진 앤 콜라. 자, 핸들이 고부장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렛츠고! 섹시하게 렛츠고! 내 생각에 이정도면 외향시티야, 이제. 핸들이! 오케이, 핸들이! 오, 렛츠기! 섹시! 1, 2, 1! 야! 우와, 우와. 아, 정우 갑니다. 아이스! 예스! 잘했어! 나 동력하지? 이동이 형 동력 잘해! Let's get it!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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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굿! 와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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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et's go! Right! Let's go! 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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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자! 내가 NCT에서 가장 흥이 많다! 누구냐면 바로! 정우입니다! 대상바른 줄 알았어! 아! 또 졌어! 아! 진짜 여러분들 저 뽑아주신 거예요? 율어 율어 율어! 아! 제작진분들께서? 인정 인정! 멋있다! 멋있어! 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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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어! 희대들이 바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음악 주세요! 자! NCT에서 춤장은 바로 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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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결정! 에이! 어 나 이거 빠져만이겠다! 힘들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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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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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해주세요! 와 대박이다. 역시 팀! 힘들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요. 춤장은 바로! 팀! 두 장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악 주세요. 내가 LCT에서 가장 섹시해요.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섹시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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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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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희들! 그만해! 그만! 자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니 안 봤는데 너무 안 봤는데 야, 엔시티에 자니 없었으면 어떻게 했냐 아, 숨막혀 그러면 한 장 남은 거에 응원 잡는 오늘 사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께? 나는 모르겠어요 너 아니면 어떡할라고 너 아니면 어떡할라고 너무 빨리 일어나 자, 발표해 주세요 과연 정우 과장! 귀여워 소망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만을 빨리인데 이걸 보시는 우리 시즌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인 파지리브한 오히려 와이스를 항상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라고 주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짜 안 남았어요 진짜 안 남았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저는 영원을 저희 팀원들의 구원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치즈 아하하하 그래도 받아서 다행이다 진짜 마지막 또 무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볼 때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부터 랜덤으로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 내가 이 노래를 안다 싶으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신나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큐 뮤직 큐 스타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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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다고? 어? 이거 어떻게 알아? 가자! 가자! 레몬 dedans 라 Lightning let's go 35 동생 버니 바로 다음 무대해 주세요 채연 dullah 좋아하 가자! 다 알아? 대박. 진짜 잘하는데? 우리 춤 가짜! 어떻게 알아요? 준비해 왔어. 설마. 저것도 알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대찬이 잘했어. 우리 berms야! 불러. 파이팅!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정팀이야. 뭐야, 뭘 이렇게 다 알아? 진정한 아이돌을 봤어. 이건 샤오진에게 선물 줘야 됩니다. 선물도 없나요 혹시? 이 정자는 무조건. 저 제 거 드릴게요. 와 진짜 반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리스펙트. 리스펙트.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 진심으로. 잘했어. 다음은 이제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각 본부의 연말 계획을 한 번 들어보는 시간 전에 저희가 사전에 사랑의 소리 하면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익명으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음료들의 비밀메시지 남기기. 어 내 거 왜 이렇게 다.. 뭐이지? 뭐야 과장이야 나? 과장 높은 거네? 아예 최고가 높았어요. 내가 본부상에서. 우리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좀 실어서. 정선찬 사원. 엔지 세대다운. 당돌함 좋아요. 오 이거 김동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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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다음은? 아 너무 웃겨요. 이동혁 부장님. 그럴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이것도 김동형이다. 또 나야? 진짜 이유는 없지만 사실. 글씨를 잘 읽으시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뭐..뭐라고? 착하게 살아가세요. 너지. 김동형 주인도 경고입니다. 나머지는 사랑해. 나머지는 사랑해. 알겠습니다. 런쥔 대리님.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굉장히 사랑이 넘치게 썼어요. 알겠습니다 런쥔 대리님. 서영호 대리님. 키 큰데 자꾸 옆으로 오지 않을게요. 어부에 아주 큰 방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혜찬이 아니야 혜찬이? 이거 누가 썼을까요? 샤오진 주임씨. 오늘 퇴근하고 옥상에서 봅시다. 안 되겠네요. 이거 무서운데? 우리 회사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보통 런쥔이야. 넌 이따 옥상에서 봐. NCT 모든 멤버들 우리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하고 항상 즐거워요. 지성이다. 이거 말했어. 이거 말했어.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마워요. NCT 모든 멤버 진짜 오래오래 같이 행복합시다. 지성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잘했어. 본인만 알겠죠? 감사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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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자 그러면 이 정도로 2명의 편지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 연말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래특화도시전략 본부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성찬 사원님. B.B.B.B.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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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요. 빈수성찬! 미래특화도시전략 본부의 업무 기획을 오늘 발표해보겠습니다. 박수! 긴장인가? 1, 3분기. NCT 127 형들부터 설명하자면 더 링크 콘서트 그리고 개인 활동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을 잘 해주셨는데 4분기에는 또 정규 4집과 더 링크 투어가 있죠. 그리고 NCT 드림 형들은 정규 2집과 링크 패키지를 통해서 또 트리플 릴리언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드림쇼 투 콘서트를 저도 보러 갔거든요. 아 좋아요. 어땠어요? 아 찰나 진짜 귀여웠고 재밌었어요. 멋있지는 않았어요. 아 멋있었습니다. 더 드림쇼 투어 보고 아주 기대가 됐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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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웨이디션 V는 1, 3분기 개인 활동과 미니 4집 준비를 했었죠. 네. 또 4분기에는 미니 4집 활동을 예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엔시티 쇼와 더 엔시티 넷 SN타운 라이브를 했었죠. 또 이제 정규 4집으로 저희가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3분기에 저희 엔시티 전체가 이제 바쁘게 보낼 예정입니다. 네. 좋아요. 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방송 엔티비와 포로라는 엔시티에 대해서 그 방법을 할 수 있고 일본에서 또 저희 엔시티에 대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잘했죠. 화이팅! 광복에 정복했어. 잘 나왔네. 그렇다고 흔히 나네. 그리고 또 뉴 프로젝트 저희 엔시티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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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 화이팅! 화이팅! 홍주 화이팅! 화이팅! 이야. 정말 핀진이 잘 들었고요. 귀여워. 뭐야. 글로벌 파트너십 부분 친쿤 대리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이에요. 글로벌 파트너십 본부인 만큼 제가 진짜 글로벌하게 중국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박수 많이 해주세요. 잘 알아듣어요. 좋아요. 알아듣죠. 자, 신사 여워 친쿤 다리께 各位介绍하셨던 우리 글로벌시티 파트너십 본부의 네 모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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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ream Shots We Go! Let's Go! 나보현! 요쿠오카! 와! 와! Dream 이번에 처음으로 또 일본 팬카 비 만들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일본 팬분들께 우리의 추어를 보여주는 수험이고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기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진짜 멋르다. 일본에서 안 멈추고 월드 투어가 계획됐습니다. 내년에! 오케이 다같이 불러주세요. 글로벌 시즈니들! 기다렸어 어서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칠레! 와우! 완벽했습니다. 진짜 전세계 룹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도시개발경영본부의 태형선 앞으로! 화이팅! 박명 화이팅! 제가 또 컴공과를 나왔기 때문에 PPT를 좀 저희 스타일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요?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경영본부 연말 업무 계획을 맡은 이태용 대리입니다. 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 화이팅! 렛츠고! 와우! 7주! 2배릿! 오늘 저희의 티저가 나왔습니다. 와우! 기대돼! 자 저희의 2배릿! 다채로운 장르의 총 12곡이 수록이 된 NCT 127의 정규 4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알마피아, 스튜디오 춤, 음악정신! M 카운트다운! 용진건과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와우! 네! 넘겨주세요! 전국방방뽕뽕에서 계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을 만나러 저희가 갑니다. 이야! 우리가 간다! 우간다! 우간다! 아! 아! 와우! 두번째 챕터! 진주! 질주! 저희 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열릴 예정입니다. 와우! 나이스! 피치스톤에도 질주! 팝업스토어가 오픈됩니다. 와! 멋지다! 아이스! 화이팅! 아! 그리고 저희 NCT 127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우! 아이스! 아주 멋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진짜 멋있다. 또 이제 컨셉을 나눠 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주 후! 리패키지! 예! 예! 저희 리패키지도 나올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 설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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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어떤가요 여러분? 되게 멋있고 편해 보여요. 너무 잘 어울린다! 섹시해요! 너무 멋있는데 편해 보여요.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네 저희 NCT 127이 푸마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멋있다! 자 127 박수 한 번 치고 할게요! 자 그리고 NCT 127의 세컨 투어가 진행 중이죠. 네오 시티 더 링! 진짜 귀엽게 만들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세계 곳곳에 계신 시즈니 여러분들을 못 만났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저희가 두 발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앨범에 새로운 곡들이 추가가 되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렛츠 트라이! 감사합니다! 예! 와! 와! 알찬! 희소식들이 많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NCT는 PT도 잘해요. 갓티 PT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NCT의 남은 4번째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도시개발 경영본부 문태일 대리님께서 건배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앞에 있는 와이차을 들어주세요. 네. 선창을 해주시고요. 가위로. 네. 우리 너무너무 항상 고생하고 웨시 기준이라 이렇게 항상 더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더 응원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십시오. 많이많이. 많으십시오. 마지막! 자! 가자! 가자! 졸업할 위대의 스테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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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창 선생님 Abb신해줘 고렴 컨센터 g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